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아니 이면 진짜 숨을 데가 없는데 이거? 죽는다고 이거? 뭐 나가지고 내가 있나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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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개시버렸도 끝났어 이거. 뭐야? 너 뒤졌다. 너 누구냐? 와 씨부래. 잠깐만. 아! 삑삑삑거려. 어떻게 올라가지? 여기 한 명에 있는 거야? 아 일단 쟤 나중에 찾자. 쟤 나중에 할 줄 아니까 쟤 나중에 찾자. 급한 거부터 하자. 내 씨끼 너 뒤졌다. 나중에 찾는다. 다른 라인들은 어딨지? 뭐야? 뭐야? 이게 가진다고? 뭐야 이거? 어? 이게 왜 가져? 없는데? 와 씨부래. 한마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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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좀 이따 잡아줄게. 어우 씨부래. 일단 너부터 잡고 하자. 4마리. 그리고 5마리에 계단에 있는 개 잡는 5마리. 여긴 없을 것 같은데. 아 여깄네. 5. 어? 그러면 잠깐만 한마리 남았잖아. 6. 맞지? 오케이. 이거 이겼다 내가. 잠깐만. 계단만 가면 끝난다 이거. 맞지? 와 잠깐만. 빨리 가. 계단만 잡으면 끝이다. 13분까지. 와 계단이 존나 어려운데 이거? 와 제발. 하아 C블렛 저걸 어떻게 올라가아 하아 하아... 윽박이야 잠시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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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나? 아.. 한심이나 한 번 갔다 와야겠다 아이 뭐.. 별거 없네? 한심이나 갔다 올게 얘들아 14분까지인데 놔 GA EZKIHA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